23년 고의모의고사 11월 34번 우리 빈칸 넣기 들어가겠는데 일단 빈칸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휘는 좀 잘 체크를 해둬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문장 넣기는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한 덧 부분 이 두 부분에 있어서 좀 대비를 잘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주제 정리해 두면 될 것 같다. 자 그래서 이 단락의 핵심이 되는 메인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로 이 핑크색 부분이 되겠지 핑크색 형광펜 부분이 되겠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표시는 안 했지만 어떻게 보면 윗부분이 이제 배경 설정이다. 이 배경을 바탕으로 주제에 드러내고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진술을 펼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. 자 들어가 볼게. 야생에서 대부분의 쥐들이 먹히거나 죽습니다. 뭐 하기 전에? 그들의 인연이라는 어떤 생명기간이 끝나기 전에. 그러니까 이 쥐들의 아마 수명이 인연인가 봐. 그런데 그 인연이 거의 되기도 전에 거의 먹히거나 죽는다는 거지. 자 그럼 뭐로부터 죽느냐. 그들은 죽게 됩니다. 외부적 원인으로부터 죽게 된다는 거야. 뭐와 같은 질병, 굶주림 또는 포식자와 같은. 그러니까 포식자에게 먹히는 것과 같은. 자 뭐 때문이 아니라? 듀티는 뭐 때문이지. 내부적 원인 때문이 아니라? 뭐와 같은? 노와 같은. 그러니까 늙어가지고 죽는 게 아니라 늙어서 자기 수명 다 하기 전에 이렇게 먹히게 된다는 거야. 그게 먹히게 되고 굶주려서 죽고 이렇게 되는 게 2년 전에 다 거의 끝난다는 거지. 그래서 that is why. 그것이 이유입니다. 자 이런 거 이제 문장 넣기 잘 해야지. 자 어떤 이유? 자연이 그 쥐들이 평균적으로 단지 2년 동안 살도록 만든 이유라는 거야. 왜냐하면 뭐 쥐들한테 100년을 산다고 했다고 해봐. 100년 사냐? 거의 뭐 2년쯤 됐을 때 다 먹히고 마는데. 그러면 그런 비효율이 어디 있어. 그치?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제 들어가게 된다.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는 중요한 점에 도달을 했습니다. 자 그 중요한 게 뭐지? 이게 바로 주제입니다. 그 한 동물종의 평균 수명은 또는 그것이 노화하는 그러한 속도는 결정됩니다. 자 뭐에 의해 결정되겠니? 바로 이거잖아. 그들이 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명이 정해지는 게 수명이 정해지는 게 외부적 요인에 의해 가지고 얘들이 한 언제쯤 죽게 되느냐 하는 그 시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. 그러니까 외부적 원인으로 인해서 쥐들은 한 2년 정도 되면 거의 다 없어지다 보니까 얘들은 한 2년 정도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이게 될 수 있는 게 바로 닭이 2번인 거야. 그러니까 평균 시간 어떤 시간? 이러한 동물종이 야생에서 생존할 수 있는 평균 시간. 그 얘기는 그 어떤 수명 이외의 어떤 외부적 요인으로 그 외부적 요인을 감안했을 때 살게 되는 시간. 그렇게 되겠지? 그게 바로 이 얘기가 된다고 하겠다.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것이 설명합니다. 딱 이것도 이제 문장 놓기 괜찮지. 자 뭘 설명하느냐? 박지가 30살 정도까지 살 수 있다라는 것을. 그래서 지와는 대조적으로. 자 그러면 지와 대조적으로 어떻게 되겠어? 박지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게 그래도 2년 안에 죽는 게 아니라 한 30년 정도 돼야지 죽는다는 거겠지. 자 그 이유가 뭐냐? 박지는 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것이 이유입니다. 어떤 이유? 그들이 위험으로부터 훨씬 더 빠르게 탈출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. 그렇겠지 당연히. 그리고 그들의 날개 덕분에 박지는 또한 더 긴 거리를 커버할 수 있다. 이 얘기는 이동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한다? 더 잘 음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외부적인 영향에 덜 영향을 받는다는 거지. 자 그래서 모든 종의 유전적 변화. 과거에 일어난 유전적 변화. 그런데 그 유전적 변화가 뭘 가능하게 만들었다? 감옥집목이다. 이거는 투부정사 의미상에 주어. 박지가 오래 살도록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과거의 모든 유전적 변화는 어떻게 했다? 유용했다는 거지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일 유전적으로 박지가 한 10년 정도 원래 사는 거였다고 해봐. 그런데 얘네들이 외부적 요인으로는 전혀 죽지 않는 거야. 그러니까 10년 다 사는 거야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? 점점점 더 긴 시간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지. 그러니까 얘는 10년 동안 사는 것보다 한 20년 살게 해도 어 그때도 거의 안 죽네? 그러니까 그런 유전적 변화는 유용했네? 안 유용했니? 유용했다는 거야. 이런 거 이제 어휘 체크를 잘해야 돼. 이런 거 어휘. 틀리게 낼 것 같으면 useless 이렇게 할 수 있잖아. 그치? 자 왜냐하면 왜 그래? 박지가 훨씬 더 잘 뭐 할 수 있다? 쥐보다 위험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음식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유전적 변화는 유용했다.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. 자 그래서 뭐 우리 빈칸은 잘 찾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변형 문제에 있어서 선생님이 어휘 조심하라고 했을 때 조심하는 거는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외부적, 익스터널 또는 내부적 이런 어휘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뭐 이런 부분 있잖아. 훨씬 더 빠르게.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한 얘기인데 의외로 이런 것들에서 또 틀리는 케이스가 많이 있다. 그러니까 선생님 늘 얘기하지만 어휘 문제는 전체적인 맥락만 너희가 잘 파악하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게 없어.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한 더 긴 거리를 커버할 수 있다. 당연한 얘기잖아. 어? 근데 이제 뭐 틀리게 낼 것 같으면 longer이 아니라 shorter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한다는 거야. 그리고 더 잘 당연히 찾을 수 있겠지. 근데 개인적으로 괜찮은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 useful, possible 이런 부분도 괜찮고 그 다음에 여기 훨씬 더 잘 뭐 이 정도 이 정도 뭐 대비한다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 34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